안녕하세요 나라예요. 드디어 내일 샤이닝스타 27화가 방영됩니다. 27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드디어 멜로디의 진짜 아이돌 생활이 펼쳐집니다. 몰랐어? 이제 주인공 바뀌잖아. 뭐? 샤이닝스타 스쿨의 비밀이 열린다. 뮤즈의 보물은 대체 어디에? 소리 기자만 따라오세요. 샤이닝스타 스쿨에 나타난 UFO, 뮤즈를 꿈꾸는 외계인과 지구소녀 로즈의 판타스틱 드라마. 위기에 빠진 샤이닝스타 스쿨, 학교를 위해 나선 제키와 셜리의 감독 무대! 말도 안 돼! 샤이닝스타 27화, 두근두근 드디어 데뷔하나요? 본 예고편은 다음화 내용과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흠, 이게 27화 예고편이 맞는 거죠? 제목과 예고 내용이 매치가 안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내일 올라오는 27화를 시청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 샤이닝스타 1